긴 말을 하면 뭐하니 내 힘내세요. 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집가서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본인이 좋을 날이 없었어요. 대답을 하세요. 울지 마. 오늘 다 울어 그냥. 팡팡 울고 내일부터 울지 마요. 남편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편할 날이 없었고요. 자식이 있다라고 해서 내 맘 알아주는 자식 새끼들도 없었고요. 사실 그래. 내가 뭘 잘못 그렇게 했나도 싶어. 그래도 나름대로는 딱히 먹이고 어쨌든 좋은 거 먹인다고 내 입이 안 들어가면서도 먹여 살렸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아니면 뭔가 내가 숨죽여서 살았다 보니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신의 바람이 들었었구나. 죽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어. 우리 엄마야말로 하다 못해 부처님한테 미치든 하나님한테 미치든 내 조상에 미치든 뭔가 미쳐서라도 내가 목숨줄을 안 끊고 나 혼자 목 안 메고 손에다가 진짜 저 옥상에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바람이 한번 불었었구나. 누가 보면 미친년이라는 소리 들었을 거고 누가 보면 비니자라는 소리 들었을 거고. 맞아요. 진짜 나 혼자 우리같이 행위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뿐인 거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굿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말하면서 내가 나를 이기려고. 네. 이러려고. 네. 그치?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도 참 서럽다 인생이. 그러게요.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가 서러울 걸 딱히 없어. 남들이 보면 뭐 무늬만 남편? 그럼 뭐 자식도 있는데 못 넣으면 내 인생의 팔자가 진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건지. 못 넣으면 내 인생의 팔자가 나만 서러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아픈 건지. 정신을 차려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도 대인기피증도 오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네. 점점점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흐투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네. 이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네. 맞습니다. 마음을 베풀었더니 그 마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오고 구설로 왔다. 네. 응? 네. 존재성이 없었구나. 네. 그동안에 그동안에 그다보니 일을 하고도 남을 우리 엄마가 우리 기주님이. 네.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냥 내가 안 먹고 안 쓰면 되지. 네. 라는 생각으로 움직였구나. 네. 그러나 지금 누구 같이 계시죠? 네. 어쨌든 간에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살아봤는데. 네. 그 놈이 그 놈이구나. 네. 응? 네. 조금 나은 놈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나와서 내가 고마워서 위로라도 하고 사는데 내 속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어. 네.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도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다 만나서 어떻게 더 같이 살다 보니.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이게 뭐가 안 맞는 건지도 모르는구나 우리 기주님이. 네. 사실 도망가려고 해봐야 도망갈 것도 없어. 난 능력이 없어서. 판단이 안 써요. 그리고 물러고 싶어도 어느 순간 어떻게 물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젖어들어서. 네. 너무 같이. 네. 그냥 내가 짐보다리 진짜 싸들고 용달아 나 불러갖고 나서 나 이제 그만 만납시다 하고 움직여서 도망갈 위인도 못 되고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아들 죽겠는데 상대를 생각하니 상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뭔가 깔끔하게 가정이 정리가 돼서. 네. 시원 홀홀 움직였다면 마음의 짐이라도 그랬을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짐도 짐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여긴 여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아닌지라. 네. 남편도 할 것 같아. 다른 남자랑 같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걸. 그런데 관심도 없어. 막말로 그걸 와서 뒤집고 엎고 뭐 하다 보다 불륜이다 뭐하다 할 수도 없어. 사실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서류장 이놈의 서류 하나 도장 못 찍은 거 말고는 그래 자식들 때문에 냅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 뿔뿔뿔이 사는데 이게 뭐. 그렇지? 고생 많으셨구나. 그냥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주고 진짜 봉사 안 왔다면 턱 하면 턱 하고 터질 것 같구나. 그렇지? 서러워서 못 살겠어. 네. 너무너무 많이요. 살라고 하니 이미 삶이 지옥인 거고 삶의 고통인 거고. 어? 그냥 좋은 척 하려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것 같아. 좋은 척 하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내 존재성이 저주인가도 싶어. 사실. 네. 뭔 일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꼬이면 꼬인 대로 꼬인 대로 계속 되는 운기가. 선택의 잘못이었는지 여러 가지 후회도 많이 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나 물어봅시다. 네. 왜 이게 조상은 조상대로 흔들려져 있고 신은 신대로 흔들려져 있고. 왜 이러는 거야. 믿음이 뭐였어요. 뭔가 부처님이면 부처님 자가 나가고 불자가 나와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신령님을 믿는다 그러면 신령님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 같은 경우가. 네. 뭐가 믿음이 많이 섞였어요. 믿음이 뭐예요. 불교. 부처님만 믿었어요. 여태까지? 아니요. 전에는 교회도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믿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까도 하나님도 잡았다. 부처님도 잡았다. 내 조상도 잡았다. 잡았었고. 뭔든 안 했겠어. 사이비는 안 갔겠어. 뭐든 안 했겠어. 그죠? 됐어요. 안 죽으려고 그랬던 거라고. 안 죽으려고. 어?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엄마가 그 고려업을 그 시기를 못 버티니까. 근데 잘 나왔네. 근데 내가 중요한 건 그렇게 미쳤고 뭐 해도 이단도 가고 사이비 갔다 가도 뭐가 나아지지가 않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내가 믿음도 죄송스러운 것 같고. 여기 부처님을 봐도 죄송스러운 것 같고. 맞아요. 어? 내가 내 부모를 봐도 부모님 문자에서 있어서도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치? 네. 엄마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네. 부모처에서 누군가가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 그쵸? 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품에서 내가 그냥 베풀고 참고 그러고만 올 줄 알았지. 그치? 꿈은 꿈대로. 그치? 아주 지금은 삼재도 아니야. 지금은 정신이 그나마 돌아온 거예요. 네. 사실. 네. 뭐라고 해야 돼. 아주 한 10년 안쪽으로 5, 6년. 네. 그때는 아우 맞습니다.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신이 와서 무당이 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지만요. 이제 관절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장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몸수가 하나하나 하나는 이제 여기 고장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나이 치고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자. 의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싫다. 제일 중요한 건 과거는 과거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미쳐버리고 싶어요? 아니요. 앞으로 또 내년도 내후년도 내 그 훈년도 살고 싶잖아. 그쵸? 네. 일하세요. 오전이라도. 하다못해 남의 집에 파출부를 가는 아니더라도. 네. 안 그러면 연골뼈껄도 그렇고요. 내 사기도 그렇고요. 내 의욕도 그렇고요. 돈을 크게 벌려고 엄마 보고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너무나 써 일을. 네. 어? 일하지 말래요? 네. 왜? 사고 치지 말래? 네. 나가는 순간이 사고니까 그냥 집에서 있으라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하지 말고. 내가 하다못해 오전이라도. 네. 뭐 가사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아니면 문화센터라도 내가 뭘 해도 가라고. 네. 그 이유가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귀닫으세요. 나는 돈도 없고 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한테 지금 베풀어줄 돈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여유권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이 점점 집에서만 있으면 뭐하고 지낼 거야. 앞으로도. 그죠? 네. 약속해요. 네. 그 분한테. 같이 계신 분한테. 사고 안 치고 내가 돈 안 가주고. 또 미치지 않아서. 또 어디 이단 사이비 같은데 내가 휩싸이지 않을 거니까. 나 정신 차리고 조금 내 마음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 좀 어떤 만족적인 삶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뭐래도 할 수 있구나. 네. 응? 네. 안 그러면 진짜 엄마야. 아침마다 천수경 보고 진짜 하루 종일. 엄마 진짜 이거나 돌리고 진짜 그러고 있고. 여기나 닦고 이러고 살아야 돼. TV나 보고. 좋아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자. 우울증이 심해지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요. 어? 점점 심해진다 그랬죠. 그러니 문화센터라도 다녀서 움직이시라고요. 처음부터 돈 벌러 나가면 엄마는 사고예요. 돈 벌러 나갔다가 정말 돈을 메꿔줘야 되는 시국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아갖고 엄마가 더 병에 깊을 수가 있는데 자신감을 얻어요. 어차피 이 나이만큼 자랐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자식 걱정이 돼요? 네. 되게 나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죠?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자.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든 저 믿음이든 다니셨던 그 믿음 갖고 내가 살라는 의지를 잡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어?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도 많이 무당이들지는 않지만 보살의 사주인지라. 그것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비다 보니 나오는 건 허황 허. 아픔 슬픔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은 아무 존재성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실 없는 사람 같고 이제 밥이나 축제는. 맞아요. 어떨 땐 밥도 안 넘어가요. 넘어가겠냐고 뭐를 했다고. 엄마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사람이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나라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뭐라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엄마가 사기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인간관계는 다 끊어요. 다 도움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있으니까. 나 안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그랬잖아. 나 안 불쌍하다 생각하라고. 이미 풍파는 지나셨어요.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몸수 더 우울함. 내가 극복하고 지금 공황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갱년기도 그렇고 다 극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철 철마다 오고 있다고 지금.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을 탄다, 봄 탄다, 여름 탄다. 지금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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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5시. 다 타요. 없어요. 계절이. 자. 그럼 그건 즐겨요. 그건 그냥 나의 지병이구나. 그건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즐기세요. 그냥 갖고 가면 돼요. 그거를 이유 있게 하 이러니까 문제인 거라고. 왜 허해?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도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네. 근데 실탄서. 조금 나라는 사람도 이루온 자. 나라는 사람도 보탬이 되는 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이렇게 우울한 뭐 뭐 이렇게 병자가 아닌. 이름 석자. 그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를 보니 게을르지 않은 양반이 게을러졌어요. 네. 70이니까 80이니까.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십시오. 나이 먹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런 복이 있냐고 물어보면 큰 복은 없어도. 원인이 분명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복은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내가 어쨌든 조상을 받들고 살아가야 되고요. 내 자식도 변하려면. 네. 내가 지금 부처님 줄에 열심히 빛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말 거기가 됐든 이런 곳이 됐든 믿음을 변치 않고 촛불을. 어쨌든 기도 촛불 같은 경우는 끊이지 않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가 자신감이 나오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겠다. 어느 순간 때가 되고 시가 돼서 나의 운때가 맞아질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울어봤자 나의 에너지 소모입니다. 울어봤자 내 사기만 내려갑니다. 울어봤자 나는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 내 스스로한테 아픔만 스스로가 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린 내일 살아야 돼요. 오늘 산 건 과거입니다. 내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엄마가 마음을 강단 있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먹으면 가능하신 양반이어서. 그런데 그 한 번의 용기가. 문 열고 내가 나가는데 한 번의 용기가 안 되다 보면.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도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뒤질세라.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런 사주 갖고 뒤질세라. 죄예요. 죄는 딴 게 죄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는 사람을 극복을 못하고 나라는 사람을 내 자아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기에서 큰 돈 멀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아시겠죠? 네. 언제 나아지냐고 물어보면 뭐 할 거야. 나아지는 삶을 가시고 있어야 자, 매덜매덜매덜에 너가 이렇게 운세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같이 계신 분 패 조심하라. 아십시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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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알까. 네 조심하라. 아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정말 그분이라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무능력은 사람이 가난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가난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죄예요. 그렇죠? 네. 자꾸 안 좋은 운서만 끌고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많이 극복하셨고 많이 뒤끌어날라고 애쓰셨어요. 뭘 해도 소소한 일거리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라면 나를 건사해주고 나를 먹여 살린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주말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자꾸 찾아서 자꾸 일주일 내내 일 못해요. 몸 안 좋아서 자꾸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함도 지쳐서 자고 그 시국을.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야 엄마가 극복이 돼요. 어, 괜찮네. 한탄만 해서 될 LEG 정신고를 가도 그 병은 못 고칩니다. 아 약을 먹은 뭐에 약 먹고 애 애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뭐하냐고 마음 차분해진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약에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도 엄청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아 제가 이사를 하는데요 이동 이동해도 될까요 내년에요 올해 지금 방을 옮긴 집이 팔려서 다시 지하인데 지하로 다시 이사를 가거든요. 몇월에 가요? 몇월에 가요? 12월 10일. 이동이 안 들었는데 내년에 들었는데 팔아서. 네, 집이 팔렸어요. 비방하고 가요. 네? 비방하고 가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사하는 터전에서 가서. 네. 손 없는 날도 안 해요. 부족으로 좀 예방비방하고 가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돌아갈 수도 없고 물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 없는 날을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요즘은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가 팔렸다 그러면. 11일 날 가도 될까요? 11일 날 가셔도 돼요. 그날도 이삿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사 터전이 오래가 없는데 오래 가시는 입장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이 계시는 분이랑 같이 가시니까 거기서 몸수에서 충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도 현관에도 대놓고 천장에는 못해도 신발장이라도 이렇게라도 안 좋은 거 걷어가라고 새 터전 가면서 편안 안 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면 안 되고 병에 나가면 안 되고 돈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만 예방비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